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 어 좀 흔한 덴데 흔한 데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어려운 덴데 베무스 잡는 김에 하나 더 잡으러 가죠 어디더라 어 어 아 이쪽에서 가면 되겠죠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아 아 개특릴레이저 그게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 혈암다리 여기였던 것 같은데 개특릴레이저 있는 곳 아 여기는 그건가 리퍼더잭이였나 리퍼더잭이였나 아 여기다 더스클로 데스클로 설치 여기였던나보네 어 베이무스 잡고 저를 가죠 베이무스 일단 잡고 어이구 어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나 한방에 그냥 하늘 하늘을 갈뻔했다 잠깐만 오염된 걸 좀 먹고요 라드X 먹고 이거 먹고 오염된 걸 먹고 자 악 satisfying 방 System off 이제 뭐 얘네들은 수방 mob дев 이제 뭐 얘네들은 수박사 다닐 조가 없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높다 이상하게 prod 어 영유소총을 잡고 해야지 뱅글뱅글 돌면서 가운데에 장애물 하나 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잡았죠? 어 뭐기줌 됐고 자 에너지 좀만 먹자 페레팩 있나? 페레팩 이거 뭐야 땅도 땅도 저 지금 거기도 먹고 라덱스를 먹어서 그나마 좀 먹을 수 있죠? 아 정제들 말고 오염된 물을 다 먹어 스팀표에 놔줄 수 있어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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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무기 있는 데가 좀 있는데 여기서 파워 암머도 좀 얻을 수 있거든요? 왜냐면 어? 어? 너구나? 아 근데 도브 밑에 있어가지고 마스터네? 도구미 도구미 한칸밖에 안 달렸어 도구미 야 얘 체력대장인데? 도구미 일단 파를 빼서 도구미하고 도구믹이 싸울때 데미지를 좀 덜 들어가게 하죠 자 그리고 야아...두금이 잘싸워요 야 에너지 얼마든지 어? 아직도 한칸도 안되는데? 두금...안죽는데? 바로 에너지 다 찼데 또? 자 한시간 기다리죠 AP 다차게 이 지금 벙커같은 이 길에도 먹을게 좀 많아요 그리고 파워하머도 쉽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...함정도 많아요 이 함정 잘 봐야돼 여기 함정 있을걸? 이 길에 함정이 있었던 걸로 거시긴 한데? 아닌데? 아닌데? 없는데? 밧 시스템 액티베이틱 밧 시스템 아웅 아웅 나 데미지 너무 쓴 거 같애 흐흐흫 아니 뭐 얘네들은 워낙 기초적인 몹들이라 이제 좀.. 소리좀 한 번 하구요 이쪽으로 가 있었나? 파워머.. 있는 곳이 있는데.. 그 기지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되게 많아요 총도 많고.. 아이씨.. 어딘지 기억이.. 야 어딨냐? 어.. 내 조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어이씨.. 여기도 막혔네.. 아 미러 같은 곳이네 완전 아 그러고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잖아 올라왔잖아.. 아 밑에 사주니까 여기 안 보인다 여기 아니고.. 어 뭐야.. 아 저 반대쪽이다 어 안 맞았어 나의 슈퍼 초실력 저격실력 저격.. 총을 안 맞다니 아 여기다 자 미니건드 온다 그런데 맞어 자 잘 가시게 자 오버로드해요 예 도구미 고 도구미 고 도구미 고 야 이 근처에서 가까이서 수명타를 아니 싹걸로 이렇게 맞는데 에너지가 안되면 어떡하지 얘 에너지가 안달어 도구미 아 에너지가 안달어 얘 무전인가? 무전은 아닌거 같은데? 아니 끄덕도 안해 아 넌 때려라 나는 간다야 땡큰데? 아 니가 때리던 말던 에너지가 안달아요? 그건데? 무전은 아닌게 낫냐 왜 에너지가 조금 달아있는거 보니깐 근데 차는 속도가 더 빠른거 같애 다는 속도보다 근데 이거 안달아 근데 이거 안달아 자 도구미 에너지 달까? 밀면을 아 바로 코앞에서 겁나게 맞고 있는데 에너지가 안달아요?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야 예의상 좀 에너지를 달아줘야되는거 아니야? 개주제 도구미 잔 도구미 잔 아니 에너지 어 달았다 에너지 달았다 한칸 달았다 드디어 한칸이 달았어요 여기 오버로드와 난폭한과 마스터를 혼자서 1대1로 상대하고 한칸이 달았어요 ada 헤프 여인 6 5 5 5 00 저거는 거의 못찾는거죠? 얘네들 너무 약해서 그런가? 아 근데 그 벙커는 어딨어? 얘네들 브라더우드 오버스티트 벙커가 있는데 그 안에 무기가 많거든요 이 지금 참호 안에 있을텐데 지금 도구미에서 점프를 못해가지고 어딨냐? 어 저기있다 야 겨우찾았네 아 그러게 근데 난 도구미 솔직히 데리고 다닐 생각이 별로 없어서 없었는데 파워하모 여기서 얻을 수 있죠? 그리고 여기 안에도 라덱스 벙커 들어가야죠 일단 으 그 좀 말거에요 방사능이 아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 자, 여기 한 장 있죠? 어, 뭐 돈 부족한 건 못 느껴서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복사가 되나요? 아이템이 모자랄 일도 없고 안타까운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로그야 쓰는 곳에서 보세요 그저 꽂히고 햄토리님 어서 오세요 어, 여기도 한 번 더 했죠? 엎드리고 숨어라 자, 탄약통 멀게도 좀 있어요 엎드리고 숨어라는 폭발물이죠? 어... 총기가 탄약은 됐고 자, 여기도... 아, 이게 있는 거 보니까 함정이 있지 여기가 어디지? 뭐... 거기가 거기... 거긴 거 같은데... 아, 내가... 거기가 거기가 치다... 어우..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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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ия... 오, 도구미인 맞았어 맞았는데 한 칸 달았어 헐, 히히히힛 résolver 16개 스님 오 자 그러게 아 근데 알비노는 독땜이 있어가지고 독땜이 엄청 무섭거든요 알비노가 이길걸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여기서 다 죽였을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 뭐 있어서 다 죽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강력하니까 슈퍼 초영웅이거든 아무래도 병을 안에서 계속 아 백 시스템 액티베드드 백 시스템 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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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이야 으르렁거리지마! 도겸이 어디갔어? 야 으르렁거리지마! 아유 야 너 되게 무섭다 으르렁거리니까 헥헥헥헥헥헥헥헥헥 야 도겸이 으르렁거리니까 무서운데? 어 오블로돈다 어? 큰일났다 오블로돈 3발이 뚫었다 저 무기부터 떨어뜨려야된다 잠깐만요 일단 저 무기부터 저 무기부터 떨어뜨려야돼? 저거 엄청 무서운 무기거든요 3발이 레이저 자 아유 저 아 저 어 큰일났네 아 저 큰일났네 저거 엄청 세요 저거 아무리 도움이 세라도 저거 저거 좀 많이 달..달걸? 3발이 레이저 트라이블레이저 아 아 아 이거 껴딱도 안하네 괜한 괜한 걱정이네 탈론 탈론 기지는 유니크가 더 들어가는거밖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끝댱도 안하네 아 괜한 걱정이네 그대ic 그할까? 야.. 트라이빔 레이저 라이플이게 굉장히 세요 샷..샷권 산턴 라이플이에요 산턴 라이플 간단하게 말하면 잠깐 이거 지금 전투중이라 어.. 못입지? 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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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피커 레이저 무기요? 나는 스킬이 별로 안되서 지금 원래 레이저가 정확히 생명이 돼 나 레이저 무기 지금 아무것도 별로 스킬도 낮고 그래가지고 정확도가 안나와요 여기서 90 몇% 나오는데 저거는 히 어..얼마나 지금 안찾은지 아시겠죠? 스킬도 낮고 스피커 스킬도 낮고 자 아이고 야 에너지 좀 잘 다른거 같은데 하지마 됐다 야 나 VAT모드 아니어도 죽였어 이제 시체 수거 좀 하죠 자 얘도 일단 이거 하나 고치고 여기도 두 명인가도 죽었을텐데 미니건 회수해서 고치고 얘도 암흑 회수해서 고치고 어설트라이플 이거 다 고치고요 어 어 나머지도 고쳐야지 자 레이저 피스톨로 고쳐지네 이게 되게 싸거든 레이저 무기 근데 내가 쓰면 별로 안싼데 이상하게 적도 있으면 엄청 세더라 자 여기도 아마 여기 보면 재밌는 장치 하나 있는데 무슨 장치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 탈론 애들의 그 지원폭격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쿨타임이 좀 긴데 아 나 베이모스 나머지 한 마리 어디 있는지 기억났다 돌체 무슨 공장이 있다 지금 여기 지금 베이모스 하나 더 잡으러 가는거고 어 어 아 여기 여기 타코마공원인가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있다 타코마공원 타코마공원 여기 있는거 같아요 나머지 베이모스 한 마리는 좀 그리고 아 여기 뒤편에 있구나 그 장치는 앞편이 아니라 이게 정문쪽이거든요 여기 말고 뒤편이 또 있어요 여기 뒤편이 있는데 이 건물 통과에서 지금 살짝 불안하다 왜냐면 어 이제 엔클레이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거든 엔클레이브가 살짝 폴짝 뛰어서 어 이 위쪽에 배치하고 있으면 나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엔클레이브 오버로드다 엔클레이브 여기저기 컴 아니 야 이쪽 이쪽 도구밋 야 일로 일로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로 맞혀야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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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에요. 지들어먹어 쟤 지금? 어..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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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오오 안돼 안돼! 오오 잠깐만 이것만 먹어서는 안돼 다먹어 다먹어 에너지 먹으면 다먹어 요거플라도 먹고 오염된 물, 정제된 물 다먹어 버프아웃도 하나 먹고 제트 하나 먹고 몰핀도 먹고 혈액팩도 먹구요 오우 오우야야야 야... 도구민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트라이빙 라이플 보채고 야 너 어디가냐 도구민 야 너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야 야 도구민 너 어디가 뭐 있었어? 어? 엔클레이브 병자가 있었는데 죽었구나 내려오자마자 쯧 안됐고는 됐어 근데 나 너무 무겁다 아 너무 무거운데 아 너무 무거운데 뭐 버려 뭐야 이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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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데스클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잠깐만 하구요 고우! 도움이 고우 한번 이번에 나 안도와줄테니까 맞짱떡 야 너의 실력을 보여줘 아니 야 일로와봐 야 데스크들도 일로와봐 우리 도구미과 한바탕 해보실랍니까? 도.. 야 도구미 내가 거기 가려서 내가 숨어야 되는거지 니가 숨으면 어떡해 야! 아니! 흠 흠 내 구경할..해야되 숨는 곳에 쟤가 숨었냐 하.. 레벨이 정말 너무 올라가니까 얘들이 그냥 폴짝폴짝 숨는구만 역시 AP 태클을 타면 예 배트 계열로 스나이핑 배트 계열로 태클을 타면 정말정말 데스크로도 뭐 외장 40 시비 서 야ais 정 유 버릴게 없잖아 아 너 altro 버릴거있나? э 이거 다 버릴까? 심각하기 자 트라이빔 플라즈마 그걸로 트라이빔 이거 레이저 계열이니까 아 안되네 음 안되네 됐다 여기서 볼일은 끝났어요 먹을게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초반에 못와요 너무 어려워서 스텔스 보이스고 얘네들 싸울때 그 나처럼 싸우지 말고 스텔스 보이스고 쟤네들 지들끼리 싸울때 그때 슬자가 와가지고 먹을거 싹 먹고 이제 튕기면 되는데 잠깐 아이템장님 한마디로 하고오죠 아 무거워 이제 무게도 튼튼한 퍽 튼튼한 득장 퍽 세개 찍고 무게하고 배트 그리고 정황 배트씨 정황률에다가 모든 퍽을 다 쏟아버지 이제 인듀어런스 하나만 빼고 지금 다 얻었는데 내가 어지드 몇이지 아 그래도 7밖에 안되네 못찍겠네 저 뭐야 은신했을때 투명해지는거 25% 투명해지는거 못찍겠네 아 이거 은신했을때 그 은신했을때 어 지드 8이 해야되던데 무게일점 찍고 찍을수있으면 좋겠지만 무게일점을 30만렙트에 찍는거야 잠시만요 내가 유니코가 났나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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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정렬했나? 타오린 책은 내가 왜 갖고 있지? 태드베어는 왜 아 잘못 먹었었죠 아까? 태드베어도 그 더핏할때 가져가면 좋긴한데 태드베어를 돈인가 뭘 바꿔줬던걸로 기억하는데 태드베어? 태드베어? 자 됐어요 아 레일리웨이 라이플 이거 일단 저장 한번 하구요 자 다음은 어 여기 공화당 어디냐 자 국회의사당 여길 들어가가지고 어 베이보스 하나 잡구요 그리고 마지막 베이보스인 어 저기 하코마 광 뭐 뭐지? 광장하고 공장? 타코마 거기 거기서 마지막 베이보스 까지 잡고 메인 엔트런스가 이쪽이 아닌가? 그리고 DLC를 가도록 하죠 앵커리지 저쪽 밖에 없나? 입구가? 어 이거가 메인입구가 아 저기밖에 없네 저기로 가야겠네 어엉 자 여기 됐어요 자 잠시만요